태블릿 PC 동일한 질문을 했고 지금 요즘 실시간으로 반응이 옵니다. 아시겠지만 카톡 문자로 그래서 태블릿 PC 출처에 대해서 오늘 우리 국조 과정에서 오히려 의혹이 부풀어졌다. 이 의혹을 풀지 않으면 우리 국조 팀이 또 굉장히 큰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고영태, 차은택 증인 두 분 다 최순실은 태블릿 PC를 잘 못 쓴다. 컴퓨터도 잘 못 쓴다. 이런 증언이 나오는 마당에 JTBC를 불러서 태블릿 PC 입수 경유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된다. 그래서 긴급 동의는 일단 손석희 사장이 그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손석희 사장을 불러서 증인으로 불러서 태블릿 PC 입수 경유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언론사는 취재원은 안 되지. 일단 의견 주십시오. 취재원은 그런 거 아니지. 하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.